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직투장투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9주차체 매매 내역을 좀 살펴보면서 매매를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는 제가 삼양홀딩스를 보유한 채로 한 주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매매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주 이제 케어젠을 들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내동매매를 워낙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의 안정 차원에서 가장 좀 제 생각에 안정적인 케어젠을 매수를 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가 없이 제가 케어젠을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케어젠은 제가 이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5월 24일 월요일 날 매도를 손절을 했고요. 케어젠이 나쁜 종목이라서 손절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떤 향오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고 좀 케어젠을 매수를 했던 것 같아서 계속 심리상 들고 있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를 손절을 했고 그래서 이제 들고 매수를 한 것이 이제 삼양홀딩스입니다. 삼양홀딩스를 제가 매수했던 이유는 일단 총 4가지로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백신 관련된 주들이 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삼양홀딩스도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개발에 진행 중이어서 언제든지 백신 관련된 주로 엮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양홀딩스의 자회사인 삼양이노캠의 호실적에 따라서 2021년도 경영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좀 매수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또 지주사가 또 최근 들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길래 삼양홀딩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양홀딩스는 삼양바이오팜을 흡수합병함에 따라서 단순히 지주사를 뛰어넘어서 바이오 쪽의 회사로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이오 테마에 또 탑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일단 이런 네 가지 포인트로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스윙에 대한 어떤 좀 저만의 매매기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되게 좀 리스크한 매매를 좀 내동매매적인 매매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지금 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좀 안정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삼양홀딩스를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좀 리스크로 꼽는 거는 너무나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또 그 급등분을 좀 반납할 수 있는 뭐 좀 인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제가 좀 드는 고민은 언제 매도를 해야 좀 베스트한 타이밍일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 매도 스타일은 급등한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좀 보유를 하면서 그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그 급등이 끝난다고 좀 하락 흐름이 나오면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그런 매도 시점들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손절 손실 구간에서 손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고 달리는 말에 타려고 이제 손절을 하곤 했는데 이러한 손절 방법은 좀 매우 안 좋은 습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손절했던 것이 아니라 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려고 급등주에 올라 타려고 제가 이제 손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습관들은 향후에도 좀 좋지 안 좋은 매매 습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생각이 최근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종목에 문제가 있었을 때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매매도 많이 해보면서 경험을 좀 쌓아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경쟁자의 프로젝트는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제가 이렇게 매매를 복귀하고 제 부족한 부분을 좀 쌓아 나가면서 매매 전략들을 수립해 나가면 1년, 2년, 10년이 되면 어떤 매매의 스킬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저의 경제적 자유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좀 고수가 되어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품어보면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